아멘 미션 투 퍼서블 진짜 가방 착드릴 수 있어요 가방 B로 하겠습니다 D 가방 C로 갈게요 가방 E 결정 으아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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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아이고 네 여덟 일곱 여덟 2 6 3 형 안 맞아요? 어 나 한번 꼽아보자 아니야 아니야 여덟 둘 여덟 찾을 만큼 찾았어 이런 원 열게 될 줄은 진짜 위험한 사람을 찾아야 돼 하하하 오빠 잡을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용 안녕 저 사람 아이돌 아니에요 오마이갓 저 뭐야 택시 렛츠고! 택시 렛츠고! 안녕하세요 아 투두 액체 검색입니다 아이고 왕자님 택시 타셨어요 아 민망하네 왕자 좋네 왕자님 어디로 갈까요? 주황 주황색 열차 있는 데로 가시죠 나의 택시 타임 쫌 점점 아 모르겠어 아 지금 가만히 못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왜? 나 5천원 어디다 뒀지? 여보세요? 저 가방 2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맨 처음 발견했던 곳 PD님 제가 5천원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세요?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네 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혹시 이거 제가 놓고 갔었나요? 맞죠? 찾았다 근데 5천원 이 사이에 저 츄러스 집이네 안녕하세요 혹시 열쇠 여기 아니에요?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라고? 여기요? 어디예요? 여기요? 여기요? 여기 맞다는데요? 키요? 키? 네 키 키면 이거 이것만 붙여주셨는데 어? 열쇠를 제가 다 가져갈 거 같아 아 내가 열쇠라고 물어보면 안 되구나 이거 다시 붙여놓지 마세요 저 올 때마다 다 뗍니다 자 다음 안경집 아 아 아 아 아 여기네 이거 다시 붙여놓지 마세요 저 올 때마다 다 때립니다 이거 하나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? 넘어가시죠 연준이 형 시력 검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력 검사하러 왔는데요 뭐야 넌 또 넌 또 뭐냐고 안녕하세요 저도 시력 검사 좀 하려고 왔는데 나가 있으라고 내가 먼저 왔다고 나가 있으라고 찾기 문제 가려볼게요 여기서 시력 검사를 하면 어 시력 알겠습니다 아 이게 내 거였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뭘? 어? 가짜네 말해라 왕자 말해라고 시력 검사 좀 하셨어요? 네 저 근데 진짜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 몇 명 갔다 왔다 왔어요? 지금 몇 명 갔다 왔다 왔어요?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지금 네 번째 2 9 7 3 3 끝나셨어요 이게 뭐야 저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미 늦은 거 같은데 가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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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 이거 열어봤어? 아니 네가 비번 몇 개 찾았어? 비번? 어 나 열쇠 막 봤어 열쇠 사진 있는 거 아니 네가 했는데 안 됐으면 나랑 바꾸자고 가방 왜냐면 나도 아직 못 바꾸던 그게 비번 여러 개 찾았는데 어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이게 맞는 비번이 있는 거야 맞는 비번이 있어 너 못 연 거야? 어 나도 여기 열쇠 찾으러 왔어 보라색 열쇠 아니면 네가 비번 알아온 거 있으면 내가 한번 내 거 열어볼까 그거 듣고 괜찮아 아 오케이 내 거 열면 바꾸자는 거지? 아니 네 거 네가 못 열면 너 지금 비번 몇 개 찾았어? 나 하나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그래? 알았어 네가 몇 번 실패하면 나랑 바꿔서 서로 이득이잖아 야 하나 알려줄게 그럼 바꿀 거야? 하나 알려주면 나도 비번 하나 알려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봤을 때 바꿀 마음이 없어 you're going to play 진짜 많이 발전했다 건너가서 확인합시다 카이랑 가말 바꿔야겠다 카이가 근데 어디까지 거짓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을 한 번 바꿨거든요 비밀번호 하나 못 찾다 해놓고 비밀번호 하나 주겠다 이러면서 가시죠 찾았어요 저기에 멤버가 한 명 가게 있더라고요 아 헐 아 목적지로 가달라고 한 번 가주시나? 어?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아 신호 너무 길어 여기 아니었나? 여기죠 잠깐만 저 핸드폰 어디다 들고 왔어요? 저 놓고 왔나 저기? 아 다시 가야 돼? 일단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가방 하나 주세요 선생님 그 상품은 매진이에요 아 매진이에요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었는데 매진이라고 하시네요 수빈이 형 좀 바꿔야겠다 수빈이 형 비번 알아낸 거 있어요? 비번은 두 개 알아냈는데 가방이 나 없어 너 이거 어디서 했어? 나 저기 카페에서 여기 카페? 어 비번 교환할래요? 너 어디 갔는데 비번? 나 런닝 하시는 분이랑 그 안경 갔는데 안경 갔어 근데 그거 했는데 가방 안 열어져 너 저기 안경 좀 가봤어? 안경 아니 잠깐만 근데 안경 좀 다시 가 제가 몰래? 나 까먹었어 비번 아 그래? 안 적어놔서 깜빡했어 어? 제 건가요? 아 잃어버렸었어? 아니 나 저기다 놓고 왔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아니 형 가방 안 찾아도 돼? 근데 가방이 없어 내가 봤을 때 한 명이 지금 두 개 들고 있는 거 같아 갔는데 매진 됐어 근데 여기도 사람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그렇죠? 한적하고 딱 제일 본가 같아요 좋을 때다 누구를 보고 한 말은 아닙니다 다 좋은 때입니다 지금 아메리카노 마실래요? 드실래요 커피? 저 5,000원 또 쓸게요 아 진짜 이럴 때 이럴 때 쓰라고 여기서 또 1,500원에 파셔 아메리카노 세 잔 하면 혹시 얼마예요? 1,500원 아이스로부터 드림 멤버들 다 어디지? 안경점이 있어? 어 야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가면 돼 나 목마른데 형 돈 없어요? 있어 아 그래요? 나 가서 하나만 사는데 하나하나 사 가요 어 사람이 없나? 아 무인이구나 아 이거 진짜를 알아내는 것도 문젠데 그 사람이 오케이 까시죠 그 안경점 어딘지 아니까 초록색 열쇠부터 찾자 보니까 지도로 보니까 근처인 거 같아서 그니까 나 근데 여기 찾아볼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아니야 이 건물? 잠시만 횡단보도로 이렇게 이 건물인 거 같은데 아 맞네 카메라 있잖아 아 맞네 카메라 있잖아 안녕하세요 비밀번호 찾으러 왔습니다 아 109 어디 있어? 109 아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다 적어놨어? 아 적어놔야겠다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왜요? 아이스크림 좀 한 번 더 돌려야 할 것 같아 왜? 돈 주고 하하하 또 누구 왔어 제 핸드폰 보셨분? 저기 있겠지? 어 다행이다 안경 좀 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멤버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멤버 찾아서 교환 어? 야! 야! 누구지? 비밀병원 열었어요? 열었어 그럼 비밀번호 교환할래요? 너 안경집 비밀번호 네 거 아니였어? 아 안 가봤어요 안경집 가야지 형 아는 비번 뭐예요? 나는 내 거 알아 근데 난 내 거 찾았어 근데 내가 저기 안경집 갔거든? 네 내가 네 번째였대 너 이미 간 거잖아 나 안 갔어 나 안 갔는데? 형 갔어요 안경집? 나 갔어 형 그럼 비밀번호 알 거 아니? 응 알려줘요 깜빡했어 그래서 다시 가는 거야 어 나도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깜빡했어 그치? 너 어디서 찾았어? 나 저기 카페에서 그럼 강태현은요? 몰라 그럼 가방 하나가 지금 비는 거네 내가 보면 연준이 형이 두 개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럼? 연준이 형 두 개야 태현이 하나였어 내가 봤는데 그럼 빼박이네 연준이 형 두 개 아 너네 5,000원 뭐 했었냐? 나 커피 저요? 커피 사드렸어요 어? 사드렸다고? 네 난 왜냐면 연준이 형이 나한테 사줬거든 커피 하나씩 사드릴까요? 저 어차피 커피 1,500원이던데 맛있네 연준이 형 만나면은 잘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열쇠가 하나 있다고 적혀있거든 알아? 열쇠? 어 그게 852번이에요 아 여기 있는 거 찾았어? 네 야 그럼 가방을 찾아야 되잖아 가방 두 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걸? 아니 두 개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? 내가 없으니까 아직 안 찾은 거일 수도 있잖아 태현이도 하나였어요 자기 걸 아직 안 찾고 나서 내 거 먼저 뺏어간 거 아니야? 그럼 지금 가방 하나가 유기되어 있는 거야? 아직까지 그니까 아직 안 찾은 걸 수도 있어 제가 볼 때 D는 아직 아무도 못 찾은 거 같아 이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? 이 드론은 이건데 이거 우리 차예요? 아니요? 내가 못 찾는 건가요? 진짜로? 이거 열어봐도 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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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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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라 심장 떨려 심장 떨려 아 8,5,1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없는 거다 이건 없는 거다 없는 거면 내가 지금 열쇠 안 찾은 게 파란색 열쇠 파란색 열쇠 파란색 열쇠까지 딱 찾으러 가시죠 쨍인 거 같은데 네 아, 괜찮아요 아, 괜찮아요 아, 괜찮아요 아,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고요? 왕재님을 위해서 도망가ined 저분 계속 다니시네 형 형님 못된 척 하시네 얼마나 달리시나 봐야겠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? 나 태연이랑 연준이 형 찾는 중 여기로 가면 있어? 우리가 가만히 야 야 야 잠시 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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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계속 가시거든 여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?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계속 앞으로 가셔 엥? 문 열어 볼래요? 문 열어 볼래요? 어 열려 어 열리네? 어 뭐야 이거? 어 있네 가방 아직 있었네 아직 남아있는.. 뭐야 이건?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어? 형 2, 3, 6 해보자 와봐 와봐 아 형 이게 가방 D네 D가 여기 있었네 D를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제가 이거 이거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씩 돌려봐 아니야 그러면은 8 아 그건 네가 했지? 네 8, 5, 1 그럼 다른 비번은 찾아야 되네 우리가 보라색이 저 끝이고 파란색이 저 끝이야 그럼 보라색을 갔다 가자 그래 내가 봤을 때 보라색 가잖아 연준이 형만은 한 번의 명곡은 어쿠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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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여덟 여덟 다섯 투자 좀 담아주세요 여덟 다섯 둘 힌트가 여기라고 뜨는데 꽃집? 꽃집? 이준 아 안 아, 나 이거 진짜 같아. 아 제 거 진짜 진짜 같아요 아 어떡하지? 일단 이거 사람 없는데 가서 열어볼게요 여긴 도망치기도 뭐하고 이러니까 내가 봤을 때 최현준이 진짜야 어 내가 봐도 아 연준이 형일 수도 있고 태현일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다 아 연준이 형 비율보도가 안경지 비율보도였다 아까 내 앞에도 열었거든요 그걸 깜빡했다 내놓으세요 가짜네 말해라 아 뭐야 그거 왜 지금 말이야 그래서 연준이 형이 보더니 하 이러고 그냥 나갔거든요 아니야 그거 연기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거 연기인 거 같아 팬미팅하는데 누구? 왕자님 아님 왕자님?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윙방해 죽겠네 안녕 내가 봤을 때 이 안에 있거든? 아 잠시만 야 아니야 outer 야 이거 뭐야 어어 야 잠시만 내가 열어준 우와 몰랐어 이거 QR 코드 있네 와 몰랐네 몰랐어 진짜 이거 이거 누가 못 찾았겠는데 917 917이고 그리고 일단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미 다 본 거 같은데 난 여기 왔어도 몰랐을 거 같은데? 그래 야 떼자 내가 도와줘 짐 거 잊지네 내 거에 넣어 내 거 내 거 그냥 열면 열리거든 아 열리네 다 그냥 압수해 버리네 가자 가자 마음은 올가분하다 진짜 가방이 누구예요 그래서? 형이라니까요 이 형 또 연기한다 왕자 안경집에서 열어봤잖아요 연준이 형이 딱 가방 열었을 때 표정을 제가 재현해 볼게요 그걸 봤어요? 어 내가 옆에 있었어 내가 그걸 봤다고 하네요 딱 열더니 한숨인데 앞니가 울고 있다 그냥 기분 안 좋아 보이고 싶은데 승리질 못하는 거야 원래 제 기분이 나자면 아 이러고 가잖아 앞니가 아 안 보여야 되는데 이러고 봐 이 가방은 그냥 고정으로 가는 거예요? 뭐 바꾸기 찬스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실까요? 할까요?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열어본 것 같은데 나도 안 열어봤어 나도 안 열어봤어 형님 나도 안 열어보긴 했잖아 그렇네 안 열어봤는데 일단 우리는 힌트가 있으니까 지금 힌트 다 숨겨놨어요 광희 형이 저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단지 같이 이렇게 막 다 붙어있더라고요 그 전단지를 제가 다 떼서 들고 왔는데 해석 열쇠를 못 찾게끔 다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투두 제작진분들이 제 큰 그림을 열일 하신 거지 응 다시 복구할 거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걸로 이제 번호로 협박을 했어야 했는데 저부터 할게요 저 태현이 거랑 바꿀래요 야 태현이 형 근데 진짜 몰라 내가 진짜일 수도 있어 갑자기 가짜라며 방금 뭔 말인지 알지 방금 가짜라며 이것까지가 다 연기였을 수도 있잖아 뭐야 너 왜 근데 연준 형이랑 맞고 난 태현이가 더 수상해 반대해줘 반대해줘 저 형한테 저 형한테 뭔가 좋은 걸 해주기 싫어 너한테도 반대해주지 너 맞추기 싫다고 그래 맞네 그렇네 맞네 너 뭐 마음대로 해 각자의 의견대로 내 건 무조건 가짜거든 근데 나는 진짜를 얻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중한 한 표 나한테 투표해줄 수 있겠어 혹시? 우리가 함께한 시간 안경집에서부터 공원 이렇게 돌아오고 다시 저기 어? 전단지도 같이 떼고 가방이 열고 함께 담았던 그 시간 그 시간 우리 트리오의 추억이 있다 형 우리가 함께 먹었던 커피 맛 우유 맛 초코맛 그거 기억 안 나요? 꽃도 형 꽃에서 형 혼자 야 그만하자 야 오케이 꽃에서 형 꽃다발에서 번호는 들고 가고 꽃다발 제가 하루종일 들고 다녔는데 지표하시죠 지표하자 찬성하시는 분 오케이 하나 미안해 난 내 거 지켜야 되거든 아니 내가 너 거 내가 너 거 안 들어주면 되잖아 아니 내 거 뺏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동료 아군함 한 명 일단 구해야지 그게 내가 돼줄게 그게 내가 돼줄 수도 있잖아 너 생각 잘해 나를 믿어 얘를 믿어 당연히 얘를 믿겠지 하지만 유현아 한 번 끝! 자아 정찰 자아 정찰 누구 같아요? 아 진짜 미안 나 내 거 지키기 바빠서 저는 진짜든 아니든 내가 그거 가기가 이렇게 찢어버려 저 할게요 저 왕자님이랑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아 자 찬성 소원 형의 마음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네 찬성하겠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네 찬성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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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두 명 밖에 앞 아 자 두 명 밖에 앞 두 명 밖에 앞 두 명 밖에 앞 세 명 앞에 빨리 빨리 세 중에 둘이 된 거잖아요 그럼 두 명 바꿔요? 네 세 중에 둘이잖아요 세 중에 둘이잖아요 다섯 명 중에 그럼 다섯 명 중에 할까요? 자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가방 중 세 명 형의 마음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트레이드 아 잠깐만 내놓아요 여기 어딨어 여기 좀 어 연준이 형인가 봐 연준이 형만 열어봤잖아 우리는 안 열어봤지만 연준이 형 이 형이 어딨어 주세요 연준이 형 아니 왕자 추하게 그러지 말고 내놓지 형 열어봤구나 연준이 형 열어봤는데 연준이 형 열어봤는데 열어봤는데 우리 트리오의 추억 잘 간직할게 얘들아 트리오의 추억 잘 간직해줘 고마워 그 다음 이제 또 누구 형 뭐 다시 수빈 형이랑 바꿀래요? 그럼 뭐하냐고 다시 반대할 거잖아 형 진짜 어이없네 형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요 바꿔줄 수도 있죠 우리가 함께한 또 아이스크림의 추억 전 잊지 않았어요 아 싫다고 지금 미래를 감지했어 아니 뭔데 이거 일로 이렇게 수축 가요? 바꿔줄 수도 있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이 가방과 함께한 세월 때문에 그냥 안 할래요 아 과연 세월 때문일까 안을 열어봐서일까 굳이 이거랑 안 할게 트리오 할 거야 글쎄 난 내 가방을 믿긴 하지만 어떻게 연준이 형 가방 되찾아줘요? 아니 너도 아까 찬성하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제가 되찾아줄까요?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수빈이 형 의견 뭐 안 바꿨으면 좋겠네요 연준이 형을 보는 거 같은데 나는 일단 왕자님을 뺏은 것만으로 난 만족 난 원래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준이 형의 반응을 보니까 여론 나오고 가져가는 말들 알아서 해라 자 그럼 투표하시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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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태연이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형 아직 안 바꿨잖아 아 저 얘랑 바꿔볼래요 저요? 응 이거 휴닝카이 건데? 네 저 얘랑 바꿀게요 찬성 찬성한 사람 연준이 형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? 내 거랑 안 바꿔? 어차피 안 될 거 같으니까 오케이 그냥 한번 싫어 알았어 내가 삐졌어 아 삐졌어 저 연준이 형이랑 바꿀게요 나 내 가방 다시 받을래 내 가방 다시 받을래 야 연준이 형 이거까지 연기해요 설마? 아니 연기겠냐? 하하하하 미안해요 그거 852 입력하면 나올 거예요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연준이 형이구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연준이 형이구나 강창이네 강창이네 강태현이네 강태현이네 아 진짜 와 태현이었어 와 태현이네 좀 가짜야 너 진짜 몰랐어? 난 몰랐지만 내가 알 수 밖에 없는 게 있었어 내가 대충 나 아니면 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수빈이 형 거 내가 매튜이 뺏었잖아 그래서 그거 열고 가짜야 가짜였는데 내가 들고 다니다가 형이었나? 차 안에서 샀다는 게 이거 열어봐도 돼요? 어 그거랑 내가 바꿔놨어 아 그게 진짜였던 거야 근데 파란색 있잖아요 제일 멀리 힌트 있었거든 비밀번호 그걸 딱 발견하면서 필이 딱 오는 거야 아 내 거 진짜 같아 아 제 거 진짜 같아요 아 어떡하지 이거 아니면 카이가 갖고 있는 게 진짜다 했는데 카이가 아까 말을 한 번 바꿨어 너 못 연 거야? 어 너 지금 비번 몇 개 찾았어? 나 하나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알았어 네가 몇 번 실패하면 나랑 바꿔야 서로 이득이잖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가 갑자기 비밀번호 하나 줄까? 이러는 거야 야 하나 알려줄게 그럼 바꿀 거야 하나 알려주면 나도 비번 하나 알려줄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돼 안 돼 내 걸 믿자 라고 해서 딱 왔는데 음 얘도 그냥 승부수로 던진 거네 난 다섯 개 비번을 다 알고 있었어 아 나비야 형 근데 왜 이렇게 아쉬워했어요 나? 난 내 거 가짜인 거 아니까 어쩌고 일단 둘 중 한 명인 건 알겠으니까 한 명 거 갖고 와야지 한 명 거 갖고 와야지 아 아 할 줄 알았어 저는 그러면 대충 제 그림이 다 마다 떨어졌네 아 저는 그러면 대충 제 그림이 다 마다 떨어졌네 아 게임을 잘했네 게임을 잘했네 게임 잘했네 아 잘했네 오 신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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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가방이랑 바꾸시지요 오 고급죠 뭔가 이거 백화점 상품권 막 그런 거네 저렇게 몇 장이나 든 거야? 뭐야? 백화점 상품권 아니야 수표? 공개요? 수표? 제작진 자백권 뭐야 이거? 이게 뭐예요 한 장에 1회 사용할 수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쏟아지는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한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자백권입니다 해당 자백권과 함께 제작진에게 질문을 던지면 거짓이 아닌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와 부럽다 어쩌면은 진짜 좋은 선물일지도? 몰라 난 바로 다음 말 쓸 거야 진짜 가방 찾기랑 어울리는 상품이었네요 자백권 그러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사랑받음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며 뛰어다녔는데 우승해서 기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쭈둥 아 왜? 우리가 또는 아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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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